중간의 역할 참고로 저 100점짜리 하나를 뜯어서 저거를 한다 그럼 그대로 인터뷰 끝 네.... 지금 다들 눈 좀 안 보고 있는데요 다시 알면 되지 미스틱 소속 가수 이름 되기 외국 영화 소피오로 말하기 자 강아지 품종 말하기 1 2 5 GLOT L-FAN MEOLU 팬심은 100점을 채워라는데 설명 한 번만 드릴게요. 10점, 20점, 30점이 있고요. 틀ase 100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 끝납니다. 참고로 저 100점짜리를 하나 뜯어서 저거를 한다! 그럼 그대로 인터뷰 끝. 让 we win 그럼요. 참고로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다 모두 다 팬들이 보내준겁니다 가위바위보 우린 이런거 항상 가위바위보로 했잖아 안남진 거 가위바위보? 그래 오마이갓 안남진 거 가위바위보? 오마이갓 원산 말하는 사람이 걸려 맨날 일단 쉬운거 가볼까요? 그래 밑에는 그래 하나 보여줘 릴레이 보여줘 우리 단합성을 보여줘 아 그래 그래 파워 파워? 파워 파워? 파워킹은 누구? 개인적으로 예전에 인스타에 닭다리 싸움 하는게 올라온적이 있었는데 다시 보고싶다 저희 발바꾸기 없구요 한 번에 손이 풀리면 지는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루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준비 왼쪽이 다 건강하네 선수들 준비 띠 띠 띠 띠 띠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다들 눈 좀 안보고 있는데요 눈 좀 안보고 있는 4명의 선수들 누가 먼저 시작을 할까요? 네 먼저 가보겠습니다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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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좀 조심해 조심해 난 좀 어 왜 그래 잠시 잠시 뭐야 여기 여기 뭔가 가까이 갈 수 없어 나 왼쪽 다리가 너무 아파 얘들아 동시에 두 사람을 공격해야 돼 동시에 중간에서 만나게 하자 그래 그래 3 2 1 2 2 1 미안하다 미안하다 3 2 1 시작 시작 들어 올려도 돼? 2 2 2 2 2 2 2 3 2 3 2 3 3 4 말이 안 되는데 아까부터 체력을 유지하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최상영 선수 유지가 안되는데 지금 유지가 안되는데 이번 공격의 마지막 공격으로 보입니다 우선 광이비를 보내자 그래 어떻게 생각해 가자 가자 어떻게 생각해 가자 가자 내가 분명히 저런 말을 해놓고 배신을 할 건데 네 역시 상관을 부상하지 않고 배신을 해버리는 최상영 선수입니다 이런 말 보고 하이리 스케어 로우 리탄이라고 하자 하이리 스케어 로우 리탄이라고 하자 나라가 버렸어 킬레이션 선수가 9대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불, 불소수야 저 불. 불소수하고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 최상엽 선수입니다. 도망가면서 체력을 확보하고 있는 시방인 선두를 보고 있고요. 미니게임 천국 한 것 같아. 미니게임 천국 한 것 같아. 방심으로! 미니게임 천국 한 것 같아. 미니게임 천국 한 것 같아. 미니게임 천국 한 것 같아. 이번에는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저희 계획은요. 30촌대를 다 클리어하고 100점을 하나 뽑을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릴레이를 한번 가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거 같아요. 어때요? 릴레이 어때요? 할게요. 함께 할거예요? 네, 저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 줄들이 말이에요. 줄들이 말이에요? 줄들이 말이에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하는데 만약에 성공하면 30점 틀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시면 안돼요? 3번 하는데 틀릴 때마다 20점 10점 이렇게 주시면 안될까요? 한 번에 성공하면 30점이고 두 번째 성공하면 20점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미스틱 소속 가수 이름 대기 하나 둘 셋 윤종신 정인 할인 공장 실패 퍼센트 퍼센트 루시 루시라지 말고 신광일 조원상 신야찬입니다 아 연습퇴 이렇게 아 이제 알겠어요 팀퇴형 하든가 순서 그대로 가요? 아니요 나부터 하면 되잖아 이번엔 저부터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입니다 준비 됐습니다 준비 됐습니다 한국 영화 한국 영화 히어로 말하기 히어로 히어로 히어로요? 영웅 말하기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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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하나 둘 셋 다이언맨 엑스맨 토르 앤트맨 위저드 네? 그 블루위도 뭐라고? 실패 아 나 꽉아 이걸 틀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어렵다니까 어 그러네 아 위저드 뭘 하는거니 나 이런거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작해볼게요 근데 틀리지 않겠죠? 30점 문제 지금부터 갑니다 출발 뿜뿜뿜 애견 좋아하나요? 아 애견이요? 애견 좋아합니다 애견 좋아합니다 가볼까요? 가볼게요 강아지 품종 말하기 하나 둘 셋 진돗개 폼피츠 푸들 치와와 하나 둘 셋 실패 아 그거 아 왜 말을 못해 나 진짜 미치했다 엄청 많은데 코카스판니에 그 다음에 포메일 포메일하니안 와 이거를 왜 여기저기 바꿔줘야 돼 내가 할게 여기 진짜 심해 여기 진짜 뭔가 압박감이 있어 자 그럼 이제는 진짜로 해볼까요? 아 죄송해요 이번엔 20점 하시죠 근데 지금도 생각이 안나 그 다리짤국 외식고기 외식고기 그래 외식고기 갑시다 아 지금 문제 좋았는데 히어로도 괜찮았고 자 20점 문제 가겠습니다 중국집 메뉴 이름내기 아 이거 망했네 팔보채 짬뽕 짬짜면 깐풍기 짬뽕면 짜장면 깐쇼새우 와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악 중국집 메뉴 이름내기 와 이거 망했네 팔보채 짬뽕 짬짜면 깐풍기 짬..뽕면 짜장면 깐쇼새우 와아아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악 와아아아아악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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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뽕면 짬뽕면 자 성공 과자 20점 20점 저희가 50점 고 Being 일 О,' trouver 뭐야 뭐야 아니야 어? 뭐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100점짜리 뭐 뽑으셨어요? 말씀해주세요 숨겨놓았던 알통 공개가 나왔네요 복근 공개네요? 네 아 근데 공개할 수 있어요? 저희는 뭐 강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예찬이 형 하면 되겠다 지금부터 운동하면 돼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형 아 근데 안해도 똑같아 니가 먼저 확인해 괜찮아요 저희 100점 그냥 통과하겠는데요 네 됐어요 어떻게 공개해요? 그냥 서서요? 하겠다 안 하고 싶 Or 걱정해주세요 네 여기서 처음 공개하네요 의 속살을 뒤에서 뭔가 이루어진 있었는데 됐어요? 몇 초 가능한가요? 2초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약속해왔던 예찬이 형의 복권을 드디어 공개하는 날이 왔습니다 복권이죠? 복권 자 그럼 지금 당장 2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캡처 버튼 준비하세요 준비 시작 1 2 5 1 2 5 1 2 5 1 2 5 1 2 5 1 2 5 1 2 5 보셨나요?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닙니다 고생했다 고생했다 어 그럼 끝났네요 고생하셨습니다 1 2 5 1 2 5 100점을 얻으셨어요 그럼 총 몇 점이죠? 저희가 이제 130점이 된거죠 150점이죠 그럼 50점은 어떻게 해요? 마일리즈즈로 싸야해요? 50점은 다음에 와서 채워볼게요 저희가 다음에 언제 오세요? 앨범 나오거나 콘서트 하실 때 좋아요 좋습니다 총 150점으로 성공 오 뭐야 끝났네 2 2 3 2 3 2 3 3 뭐 아직까지는 없고 3호 정도로만 부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곡은 수박 깨로 가라는 곡이 있는데 수박 깨로 가 수박 깨로 가 잠시만요 2 2 3 비행기 2 2 3 2 3 2 2 감사합니다.